속초 동명동 성당은 지은 지 70년 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물입니다. 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속초의 첫 등록 문화재 지정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이 성당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잇따라 들어서거나 추진돼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해안가 언덕에 위치한 속초 동명동 성당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착공해 이듬해 8월 준공했습니다. 당시 전쟁을 피해 속초에 정착한 이주 난민을 위한 안식처이자 전쟁 중 수복지구에 마련된 첫 성당이라는 상징성도 갖췄습니다. 문화재청 실사를 앞두고 있는데 속초의 첫 국가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바닷쪽 인접구역에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 4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거대한 구조물로 인한 일조건이나 조망권 침해와 성당 고립을 우려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종교를 떠나 성당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속초시는 아파트 등 건설 사업이 접수되는 경우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행정적으로 사업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속초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변구입니다. KBS 뉴스 정변구입니다. KBS 뉴스 정변구입니다. 감사합니다.